살다 보면 내리는 피처럼 피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. 자기야. 여기 사람에서 뽑았어. 만연. 사장이 어떻게 우산통 하나를 안 살았어. 그럼 너는 집에 어떻게 우산 하나 먹냐. 어? 여기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. 저기 정의상까지만 데려다주세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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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저들아. 저 차에 있는 데까지만. 가자. 어떻게 이렇게 가요. 그냥 머리만 밀면 가는 거지. 피 속에 서 있어도 우산이 되어줄 사람들만 있다면 조금 젖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... 그럼 들어가. 나 아직도 못 믿어? 믿어, 의심치 않지. 그럼 영화 보고 갈래? 순서대로 하자면 손 잡았으니까 영화 봐야지. 그럼 영화를 본 다음에는 뭐 할 건데? 뭘 것 같아? 사랑이 오나 봐요. 나의 마음이 자꾸 그대를 찾나 봐요. 그대를 떠올리면 내 마음엔 그댈 닮은 봄이 찾아와요. 한겨울이라도 굳은 비가 내려도 찬 바람이 불 때도 난 항상 그대죠. 네가 벗으면 돼. 내가 보게니까. 이 기억들아.